씨, 바나나를 먹어야지 왜 사탕을 먹고 있어요? 잠깐만 어? 이거 세트에서 뽑아온 거죠? MC가 돼가지고 세트에서 이거 사탕 같은 거 뽑아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먹고 자, 여러분들 최고의 MC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뮤직쇼 음악 캠프 오늘도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음악 캠프만의 매력이죠 달릴 땐 쭉 달려주고 또 느낄 땐 진하게 느껴주고 그리고 또 감동할 땐 가슴 속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울렁이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음악 캠프 잘 보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이분의 무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죠, 신지 씨나 뭐 저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대선배님, 심수봉 선배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무대가요 공중파 방송 순위 프로그램에 26년 만에 출연을 하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근 발표하신 10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개여울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아름다운 글귀에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감동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바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가 지근한 놀아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배여울에 남아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가 지근한 놀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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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